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화요일 JCM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울산시의회가 후반기 의장선거 결과를 놓고 일파만파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후반기 의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돼야 할 7월의 첫날 울산시의회 의장실에는 후반기 의장선거에 맞붙었던 의원 2명이 서로가 의장임을 주장하며 대치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안수일 의원은 법원의 선출 결의 무효와 직무 효력 정지를 신청해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의회가 후반기 의장선거 결과를 놓고 걷잡을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의장선거가 끝났지만 갈 자리를 찾지 못한 채 한쪽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의장 취임 축하난이 지금의 시위에 갇혀온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는 7월의 첫날 예정대로라면 신임 의장 등 확대 의장단이 현충탑 참배 등 후반기 시위에 공식 출범을 알리는 행사를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장선거 당시 빚어진 한 투표 영지에 두 개의 기표에 대한 유무여 논란이 일면서 후반기 의회 시작 첫날 시의회 의장실에는 의장 후보로 맞붙었던 이성령, 안수일 의원이 서로가 의장임을 주장하며 대치하는 천국이 벌어졌습니다. 전반기 김기한 의장이 중재에 나서 합의점을 찾아봤지만 상호 논쟁만 되풀이될 뿐 해법 찾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성령 의원은 직전 김기한 의장이 본회의에서 의장 선출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수일 의원은 울산시의회 선거 규정에 근거해 자신의 의장 당선이 합당하다며 여의치 않을 경우 법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표 영지에 대한 유무여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던 의회 사무처는 그저 눈치 보기에 급급한 모양새를 보이며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의장실에서 상호 질의한 갑론을박 논쟁을 펴던 끝에 안수일 의원은 결국 이날 오후 법적 절차를 선택했습니다. 안수일 의원은 이성령 의원의 의장 선출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장과 제8대 후반기 의장 선출 결의에 효력을 정지시켜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효력정지 신청서를 울산지법에 접수시켰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악의 경우 울산시의회는 한동안 권한대행 체제를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후반기 시의회 의장 선거 결과에 대한 두 경쟁 후보 간 법적 다툼이 예고됨에 따라 시의회 전반도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제시앤뉴스 전우수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어제 시청프레스센터에서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2년간의 소외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민선 8기 전반기는 보통 교부세의 역대 최대 증액을 가장 큰 성과로 꼽는 한편 개발 제한구역 규제 완화와 20조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 등 대한민국 산업수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결과 많은 결실을 거뒀다고 자평했습니다. 김 시장은 그러나 지방정부의 권한이 여전히 제한적인 것에 아쉬움이 많다면서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뿐만 아니라 국토이용권, 조세권, 자치권 등 모든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청 대강당에서 지역 각계각층 500여 명을 초청해 민선 8기 2년 울산 사람과의 대화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1부 울산시립 교양학단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민선 8기 전반기 성과와 후반기 비전 영상을 상영했으며, 이어 2부에서는 김두겸 시장이 민선 8기 전반기 시정 운영 소감과 후반기 시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소회를 밝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두겸 시장은 민선 8기 후반기에는 울산 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울산을 만들기 위해 산업과 문화, 시민 생활이 풍요로운 꿈의 도시 울산의 완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구군별 거점 지역의 실버주택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울산시는 홍유준 시의원이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실버주택 조성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중구 우정혁신 실버주택 80호는 올해 4월 준공했고 올해 말에는 다운 2지구에 실버주택 148호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동구 등 다른 지역에도 오는 2026년까지 거점 지역 실버주택 부지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일정 구역 안에 주택뿐만 아니라 양로, 의료, 문화, 상업시설을 모두 갖춘 복합 주거타운에 대한 공급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립병원 우선협상 대상자로 부산 서면에 위치한 온종합병원이 선정됐습니다. 울주군은 앞서 지난달 28일 울주군립병원 위탁 운영을 위한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열고 참여 제안서를 낸 3개 의료기관 중 온종합병원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온종합병원은 부산 서면에 위치한 7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현재 24개 진료가에 직원 1천여 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주군은 이달 중으로 온종합병원과 군립병원 운영계획에 대한 세부 협상을 거쳐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한 뒤 내년 하반기 개원할 계획입니다. 울주군이 KTX임 남창역 정찰을 위한 공직자 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울주군 공무원들은 어제 민선 8기 이순걸 군수 취임 2주년 기념식에서 결의 대회를 열고 직원 대표의 결의문 낭독에 이어 전 직원이 KTX임 남창역 정찰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하는 등 유치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순걸 군수는 KTX임 남창역 정찰을 반드시 이뤄내고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와 울주군니 병원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을 완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병원의 병상 가동률이 예전보다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술을 앞둔 환자들까지 발길을 돌리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울산의 한 병원에선 의사가 직접 전국 병원을 수소문해 위급한 환자가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미담이 전해져 훈훈한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8일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실려온 76세 여성 A씨. 뇌동맥 시술 이후 열흘 동안이나 대변을 보지 못하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겁니다. 다행히 병원 치료를 통해 대변을 받지만 복통은 다음 날까지 계속됐고 이상하게 여긴 의사가 CT검사를 진행하자 급성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는 기종이 장에서 발견됐습니다. 환자가 고령인 데다 기저질환까지 있어 수술이 가능한 큰 병원에서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 하지만 병상 부족으로 울산에선 환자를 옮길 수 있는 병원이 없었고 의사는 4시간가량 진주와 창원, 대구와 대전까지 전국 30여 곳의 병원에 문의를 이어갔습니다. 환자는 결국 부산에서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현재는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병상과 인력 부족으로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응급환자들의 사례 속에서 A 씨와 의사관의 이야기가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제가 나중에라도 찾아 뵙고 인사도 드리고 싶고 병원을 너무 자기 일처럼 너무 잘 알아봐주셔가지고 내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어요. G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시는 이달부터 대규모 공장 건축허가 과정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행정 절차 개선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한 공장 부지가 다수의 필지인데도 법령상 한 건의 건축허가만 가능함에 따라 이전 건축허가 사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다음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도록 돼 있었습니다. 울산시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병합 처리 방식을 도입해 여러 필지의 건축허가도 한꺼번에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허가나 관계자 변경 등 관련 건축 행위가 접수된 상황에서는 공사가 완료된 동해 동별 사용 검사도 접수할 수 없었던 것을 즉시 시행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전기 자전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안 두 건을 발의했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그동안 관련 법안의 부재로 혼란을 겪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도권으로 진입시키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에 관한 법률안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두 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에 관한 법률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시설과 대여사업에 대해 정의하고 대여업의 등록제와 주차관리를 주요 골자로 담았습니다. JCN이 주최한 2024 울주인조이 공연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지난 29일 오후 울주군 범서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린 2024 울주인조이는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많은 관객이 공연장을 찾아 2천여 개의 객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울주군민들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마련된 이번 공연은 가수로도 활동 중인 방송인 조영구 씨와 문지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트로트 가수 이찬원을 비롯한 황윤선, 김양과 지역 가수 등이 열정적인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한편 울주인조이 콘서트는 울주를 즐기다, 기쁨 속의 울주, 즐거운 울주군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내년부터 2년 동안 1,100명의 기술직 신입사원을 뽑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이미 합의했던 내년 신규 채용 300명 이외에 지난 28일 임금협상 교섭에서 2년 동안 800명을 더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노사는 이날 교섭에서 돌봄지원 활동 등에 투입되는 사회공원 기금 추가 조성에도 합의해 올해 성과금에서 직원 1인당 만 원씩을 공제해 출연할 계획입니다. 유료세 인하축소로 울산지역 기름값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어제 기준 울산지역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53원으로 하루 전에 비해 9원 올랐고 닷새 전보다는 23원 올랐습니다. 경유 가격도 1,492원으로 하루 전보다 11원 오르는 등 기름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부터 8월 말까지 유료세 인하율을 휘발유는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축소하면서 휘발유 유료세는 리터당 41원 오르고 경유 유료세는 38원 오르게 됩니다. 북구 강동몽돌해변은 울산 12경 중 하나인 관광명소입니다. 일반 모래사장과는 다르게 동글동글한 몽돌이 펼쳐진 해변이 특징인데, 최근 연안 침식으로 몽돌이 점차 유실되면서 백사장화 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래사장이 있는 해변과는 다르게 동그란 모양의 자갈이 특징인 강동몽돌해변. 특이한 해변 덕분에 울산 12경 중 하나의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몽돌해변의 모습은 예전같지 않습니다. 몽돌해변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곳곳이 모래사장처럼 변했습니다. 몽돌해변을 찾은 시민도 아쉽긴 마찬가지입니다. 해양수산부가 매년 연안 침식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강동몽돌해변은 16년 동안 우려 등급과 보통 등급을 오갔고, 우려 등급을 받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해안 인공구조물 설치 등 연안 환경 변화로 침식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해양수산부의 연안 정비 사업은 D등급부터 우선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당장 대책 마련도 쉽지 않습니다. 연안 침식도 계속해 진흥되고 있어 40년 전에 비해 축구장 3개에 가까운 면적이 사라진 상황. 여름철 관광객 유입이 많은 몽돌해변이 이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울산시는 오늘부터 시민의 편의 향상과 시정 홍보를 위해 행정전화 스마트 알림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행정전화 스마트 알림 서비스는 통화 전에 스마트폰 화면에 울산시에서 전화가 왔음을 알려주는 이미지가 표시되며, 통화 후에는 시정 홍보를 안내하는 알림이 제공됩니다. 이 같은 서비스는 행정전화를 대출 권유, 광고 등 스팸 전화로 오해해 통화 연결이나 행정업무가 지연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행정전화 스마트 알림 서비스는 울산시 본청 부서 행정전화에만 적용되며, 울산시의회는 별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남구청이 올 하반기에도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지난 2월 15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 달에도 150억 원을 공급해 높은 금리 등으로 경영 환경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남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으로 대출 이자의 2%를 2년 동안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은 10일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선착순 접수합니다. 울산지역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울산의 주택 인허가는 584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46.1% 줄었습니다. 이 기간 울산지역 주택 착공도 25가구로 전년 동월보다 16.7%가 줄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 돌봄서비스 노동조합이 어제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요양보호사 후봉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요양보호사가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내몰리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후봉제를 도입해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이 교육부 위프로젝트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는 학생의 심리와 정서 문제를 관리, 지원하는 위프로젝트의 기능 강화와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 공모로 울산 등 4개 시도교육청이 선정됐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번 선정으로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학생 상담 활성화와 지역 전문기관 통합 등의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각각 이 rumor입니다. radi friendships linke ris thirteen vis